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 6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는 3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곡성에서는 1도 안팎으로 매우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많게는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일 한자릿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형성된 가운데 점차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날이 종일 흐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5mm 안팎이고요. 무등산과 지리산 등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빗길이 빙판길이 될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날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 7도에서 9도 분포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해남은 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8도에 그치겠고요. 순천과 광양, 여수의 한낮 기온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낮아질 전망이고요. 다가오는 주말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이 1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정부였습니다.